지구촌 리포트입니다. 지나친 청결이 오히려 병을 만든다는 것 아시죠?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흙을 만지며 노는 것이 아이들의 면역성을 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. 흙바닥 위에서 신이 난 남자아이 반면 옷에 흙이 묻을까 조심하는 여자아이 부모들은 대개 여자아이는 무조건 깨끗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미국 오레곤 주립대 연구진의 조사 결과 여성들이 알레르기나 천식 등 면역기 질환에 걸릴 위험성은 남성들보다 3배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어릴 때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탓입니다. 지나친 청결은 심장질환 위험도 높입니다.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진은 필리핀에서 태어난 신생아 3천여 명의 성장 과정을 추적했습니다. 26년이 지난 뒤 이들의 혈액을 검사해 봤더니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미국인들보다 5배에서 7배는 낮았습니다. 흙먼지도 많고 위생관리도 허술한 성장환경이 오히려 득이 된 겁니다. 아이들을 깨끗하게만 키우기보다는 적당히 세균에 노출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건강에 더 이롭다는 분석입니다.